자, 여러분들 따박이 주식입니다. 자, 오늘 속보 내용으로 엄청난 뉴스가 떴습니다.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이 지금 이렇게 총격 시도, 총살 시도를 당했다. 지금 엄청난 뉴스가 나왔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뉴스로도 많이 보셨을 텐데 지금 현재 이런 뉴스가 과연 우리 주식 시장에 어떤 영향을 바로 미칠 수 있는지 바로 내일 월요일에 또 어떤 모습이 나올 것인지 이런 부분들 우리 같이 한번 분석을 해봐야 될 텐데요. 자, 우선 여러분들 내용 정황을 한번 보시면요. 이렇게 연설 도중에 이제 총격 한 번, 한 발이 아니죠. 여러 발 이렇게 가격을 당한 상황인데요. 자, 여러분 이게 트럼프 쪽으로 얼마나 지금 이 운이, 대운이 들어오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이 들 정도로 지금 엄청난 상황입니다. 자, 왜냐하면 여러분들 트럼프 대통령이 오른쪽 이제 귀, 귀 위쪽 부분이 왼쪽 말고 오른쪽 부분이에요. 오른쪽 귀 윗부분을 총격 당했는데 자, 이 순간 여러분들 이때 어때요? 발표를 하고 연설을 하고 있다가 정확히 총격이 적중을 제대로 했습니다. 조준을 제대로 했어요. 뒤통수 그대로 뒤통수로 조준을 했고 총을 딱 쐈는데 또는 순간, 총알이 날라오는 순간이 트럼프가 어떻게 한다? 자, 바로 이렇게 고개를 돌립니다. 자, 뒤통수였는데 고개를 딱 돌리다 보니까 머리로 갈 부분이 총알이 어디로 왔습니까? 바로 이 오른쪽 귓볼 부분으로 가게 되면서 정말 여러분들 이제 뭐 대통령 후보자가 총살을 당했다라는 뉴스가 나올 뻔했는데 정말 단 1초, 0.5초 정도 만에 귀에만 총상을 입는 그런 케이스가 되었다는 거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 어떻습니까? 자, 이 당선 운이, 사람이 운이 있죠. 이 운이, 대운이 지금 트럼프 쪽으로 들어오고 있다라고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거기다가 여러분들 퍼포먼스도 장난이 아니었습니다. 얼굴에 피 묻은 채로 오른쪽 주먹 흔들어 트럼프 총격 당시 상황이라고 보면서 보시면요. 여러분 보세요. 이렇게 피가 흥건하게 있는 상황에서도 주먹을 들어서 싸우자라고 화이트, 싸우자 이렇게 계속해서 연신 외치면서 나는 살아있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정도 퍼포먼스가 나오다 보니까 지금 미국에서도 트럼프 당선 확률을 7에서 80%까지 올렸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실상 최근에 바이든이 계속해서 이제 말을 더듬었기 때문에 사실상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트럼프가 당선되는 쪽으로 보면서 빠르게 우리 주식시장에서도 투자에서도 빠른 대응이 너무나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자, 그래서 트럼프가 여러분 당선이 된다라고 한다면 우리 개인 투자자분들, 주식 투자하시는 분들은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되는지가 중요한데요. 일단 트럼프 재임 기간 중에 증시 흐름을 보시면 정말 가파르게 올라줬습니다. 물론 트럼프 때뿐만 아니라 바이든 때도 가파르게 올랐었는데요. 트럼프가 여러분들 당선이 되면 바로 어떤 것을 할 것인지를 알아야 우리가 미리 대응을 할 수가 있겠죠. 자, 트럼프는 여러분들 다른 것보다도 어떻게 말했습니까? 달러 강세가 미국의 무역적자를 키우고 있다라고 하면서 달러의 강세를 약세로 바꾸겠다라고 말을 할 겁니다. 자, 여러분 말은 어려우셨어요. 달러 강세에서 약세로 바꾸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가장 쉬운 방법이죠? 달러를 찍어야 됩니다. 돈을 찍어야 된다. 자, 그럼 여러분 달러를 찍게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시장에 돈이 많아진다. 돈이 많아지면 그 돈들이 자산시장, 주식시장, 부동산시장 쪽으로 돈이 들어오게 되면서 자산시장이 크게 올라가는 효과가 발생할 수밖에 없습니다. 지난 여러분들 코로나 시기 때 다들 보셨죠? 코로나 시기 때 유동성이 엄청나게 풍부해지니까 주가, 부동산, 자산이 엄청나게 크게 올랐었던 것처럼 이번에 트럼프 역시 계속해서 달러 강세에서 약세로 가야 된다. 미국의 무역적자를 다시 흑자로 바꿔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시장이 활발해질 거다라고 우리가 기대를 할 수가 있겠죠? 자, 동시에 이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시장이 돈이 많아지게 되고 자산시장은 커지게 되지만 반대로 어때요? 인플레이션, 물가는 오를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는 기본적으로 물가의 상승에 베팅을 해야 되고요. 거기에 플러스 자산시장, 주식시장, 단단한 우량주들의 상승을 기대를 해야 된다고 보실 수가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 우리나라의 가장 중요한 부분이 결국에는 지금 현재로서는 반도체 쪽이 중요하고요. 그다음에 이제 또 전기차 쪽이 또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런 내용들을 한번 살펴보시면요. 반도체 관련해서는 지금 글로벌 시장, 지정학적인 반도체 산업을 보시면요. 한국 제조 능력의 강점 가지고 있다. 대만 제조 능력 강점 가지고 있다. 자, 그리고 미국은 설계, 일본은 제조 장치 소재의 강점. 그러니까 여러분도 어때요? 한국이 지금 사실상 대만 TSMC와 서로 경쟁 관계에 있다고 보실 수가 있는 상황인데 트럼프가 대통령이 되게 된다면 어떻게 됩니까? 중국, 중국을 엄청나게 견제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 중국 입장에서는 어떻게 돼요? 이제 정말로 발등에 불이 떨어졌다 보니까 대만을 포기를 못하게 됩니다. 대만에 대해서 어떤 식으로 압력을 가하든 전쟁이든 혹은 정치적인 간섭이든 분명히 할 수밖에 없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 대만에 대한 리스크가 커지게 된다. 그러면 당연히 제조 능력의 강점을 가진 우리나라, 대한민국의 경쟁력이 훨씬 올라가게 되면서 반도체 시장 전체적으로 성장을 하게 될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는 부분이고요. 자, 그러면 전기차는 지금 어쩐냐? 트럼프 당선돼도 전기차 지원 올스톱 가능성은 낮다. K-배터리 키에 여전하다라고 얘기를 하고는 있습니다만 사실상 전기차 쪽으로의 보조금은 여러분 트럼프가 당선되자마자 보조금 바로 끊는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자, 그럼 어떻게 된다? 지금 당분간은 또 전기차가 어느 정도 약세를 보여줄 수가 있다는 겁니다. 전기차 약세 이후에 다시금 이제 매출을 확 확대하고 실적을 회복을 하게 된다면 이제 떨어졌다가 올라가게 되는 V자 반능에 대해서 기대를 할 수가 있다고 보실 수가 있어요. 자, 거기에 플러스로 트럼프 재집권하면 중국의 관세 60% 이상 매기겠다. 중국 전기차 완전히 꺼지게 되고요. 중국 산업 꺼지게 되고 이제 중국향 매출이 아니라 미국향 매출 쪽으로 지금 이제 산업계가 확실히 성장을 할 수밖에 없게 됩니다. 그리고 미국이 앞서고 있는 부분이 결국에는 이 AI고요. 반도체 쪽이고요. 그리고 또 어떤 게 있어요? 바이오 이런 부분들이 있다라고 보실 수가 있어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가 인지를 한 상황에서 어떤 종목들을, 어떤 산업, 어떤 섹터들이 오르게 되는지 이런 부분들을 계속해서 추적해가면서 투자를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최근에 주식시장이 이렇게 쭉 많이 상승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제 이번 총격 사건으로 인해서 반드시 이 자금의 이동이 생기게 된다. 돈의 흐름이 생기게 된다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 이런 부분에서 우리는 어떤 투자를 하면 되는가? 이런 부분들이 계속 중요할 텐데 자,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 따박이 가족방을 운영을 하고 있는 입장에서 서로 앞으로 어떤 식으로 어떤 종목들을 매수하고 매도 대응하면 되는지 가족방에서 함께 의견 나누고 공유 나누고 다 같이 대응을 할 겁니다. 자, 그래서 오른쪽에 이제 가족방에서 여러 가지 중요한 내용들 뉴스에서 나오지 않는 내용들 포함해서 정말로 투자 가치가 있는 종목들 어떤 것들이 있고요. 그리고 제가 영상으로 다뤄드리는 종목들 많이 있습니다. 뭐 삼성전자도 많이 다뤄드리고 있고 또 뭐 현대차, 에코프로 이런 종목들 많이 다뤄드리고 있는데 이런 종목들 대형주뿐만 아니라 이제 중소형주 다 같이 어떤 식으로 매도, 매수 대응하시면 되는지 이런 부분들 함께 같이 할 예정이니까요. 위에 있는 제 개인 번호 여기도 보이시고 여기도 보이십니다. 010-9516-4935 제 번호로 저한테 가족방이라고 문자를 보내주시면요. 제가 이 가족방 초대 링크를 바로 보내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저희 구독자분들 함께 매수, 매도 대응하실 수 있는 그런 기회로 가져가시면 되시겠고요. 실제로 여러분들 오늘 이제 대형 뉴스가 나왔지만 이런 뉴스들은 이제 바로바로 주식시장에 반응이 됩니다. 그래서 당장 내일 이제 월요일, 오는 월요일부터 어떤 식으로 대응을 하시면 되는지 이런 부분들 함께 나눌 생각이니까요. 저한테 부담없이 가족방이라고 문자 전송 이제 신청해 주시면 제가 바로바로 초대를 해드릴 테니까 같이 매수, 매도 대응하시면 되시겠습니다. 특히 여러분들 지금 최근에 뭐 종합 주가지수 코스피뿐만 아니라 이제 삼성전자 주식을 한번 보시면요. 삼성전자도 바로 전날 금요일 이렇게 급락을 한 패턴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이 변동성이 상당히 큰 구간인데 변동성이 큰 상황에서 큰 뉴스들까지 계속해서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이 주식 투자하시는 분들이 어떤 식으로 대응을 해야 되는지가 상당히 헷갈리는 부분이 정말 많다라고 보실 수가 있어요. 그런 부분들 함께 내용 공유하고 정보 공유하고 그때그때 매수매도 대응하시면 되시니까 이런 부분들 참고를 하시면 되시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영상 내용 도움이 되셨다면요. 구독 버튼, 좋아요 버튼 깜빡하지 마시고 꼭 한 번씩 눌러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이번 영상 여기까지 하도록 할게요. 좀 더 보세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